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지성호 당선인이 현재 지금 김정은 중태 상태에 들어갔다 중태 상태가 맞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김정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김정은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심상치 않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정권 권력을 잡고 나서 지금 김여정과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김정은이를 무엇으로 코스프레 했습니까 바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코스프레입니다 그 김일성 코스프레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몸짓불리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금 약 170kg 정도가 된다고 하고 거기에 몸무게만 135에서 140kg라는 고도비만 굉장히 위험한 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6월달 김정은이가 판문점 회담하러 나올 때 얼마나 핵핵 됐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 또 북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김정은이의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걸어다니는 진료소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데일리 NK가 김정은이가 심장 혈관 수술을 받았으며 여전히 특각에 머물고 있으며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데일리 NK가 나왔는데 또 CNN은 아주 위중한 상태다 김정은이 아주 위중한 상태고 혈관 수술을 받은 건 맞는데 데일리 NK는 호전된 상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CNN은 위독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탈북 국회의원 당선인인 지성어 당선인이 김정은 지금 현재 위중 상태가 맞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가 어제 보도한 것은 바로 김정은 최근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여전히 특각에서 치료 중이라는 단독 속보를 내보냈지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20일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 단계이며 여전히 특각 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양산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형 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고 인근 향산 특각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심혈관 시술은 평양 김만유 병원의 담당 외과의사가 직접 지도했으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만유 병원은 장당한 과장급들이 맞는 병원이거든요 아마 김만유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이제 조선조직자종합병원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평양 위학대학병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북한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으로 이루어지는 만승강연구소 이 독재자들의 건강을 전문으로 테스트를 하고 주로 김정일의 건강을 일곳을 일적으로 따라왔던 이제 그 만승강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봉화진료소는 빠져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봉화진료소가 빠져있어서 김만유 병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데일리 NK가 보도한 이 핵심은 김정은이가 향상특각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으며 그리고 심혈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안정이 돼서 안정이 돼서 의사들은 다 병원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의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 서재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런 이 2008년 2007년 8년 김정은이가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는 아주 날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를 할아버지 김일성으로 코스프레하면서 살을 찌웠죠 김여정이나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고 김정은이는 이미 2014년도에도 한번 고도비만으로 쓰러져서 심장 수술과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정은이의 심장을 치료한 프랑스 의사들이라고 이제 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의사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김정은이가 건강 때문에 오래 유지하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의 식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김정은이는 언제든지 아버지 김정일처럼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심장 심근경색에 쓰러질 확률이 높다라고 외국 의사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시면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데일리 NK는 김정은이가 십 년간 수술을 받았는데 좀 호전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CNN은 위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제 밤하고 오늘 북한 내부 소식을 인영을 받아왔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북한방송하고 정보는 공유를 했는데 우선 김정은이는 4월 5일 날쯤에 과음으로 원산에서 졸도를 했다 또 이제 그 갈마해수욕장 갈마관광지구의 현지지도를 하고 또 군인들의 비행전술을 연 그것도 이제 하루 원산 쪽을 갔는데 1차적으로 쓰러진 곳은 4월 5일 과음으로 과음으로 원산에서 졸도를 했고 그래서 급하게 평양으로 운송 중에 4월 8일 평양 그 이제 4월 11일 10일에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가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평양으로 이송 중에 그 평양 코로나 비르스 당 간부들이 감염이 확인되었다 라고 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김정은이가 다른 특각으로 이동했다라고 내부 소유통은 전해왔습니다 아마 그 다른 특각이 김일성이가 생전에 생을 마감한 향산 특각입니다 묘양산 특각 묘양산 특각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다고 데일리엔케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향산 특각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 허전됐다가 4월 9일 날 김정은이가 또 한 번 쇼크가 왔는데 그 와중에도 김정은이가 또 술을 마시고 군부대를 다녔다 방문을 했다 김정은 위료진이 4월 10일부터 이 김정은이의 술을 못되게 간격의 통제에 들어갔는데 이 모든 거는 다 김여정이가 했다 김여정이가 다급하니까 이 오빠인 김정은이에게 술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일리엔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4월 10일 이때부터도 몸이 안 좋았다니까 말 다 안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데일리엔케이는 20일쯤 한 16일, 18일 12일 날 향산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은 걸로 12일 날 나오니까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산특각으로 간 거는 바로 4월 9일쯤, 10일쯤 들어갔는데 이제 12일 날쯤 향산특각에서 시술에 들어갔다,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데일리엔케이와 엔케이는 괜찮다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수술 이후에 완화됐다 청와대도 김정은이가 심혈관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지방 현지지도 다닌다고 청와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호 당선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의 위독한 상태를 부정하고 있지만 지금 김정은이의 상태는 중태인 게 맞다 매우 위독한 상태다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다시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심혈관 문제로 현재 통치를 못하고 있다 건강 이상으로 후계 문제 본격화될 것이다 현 상태는 바로 김정은이가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다 지성호 당선인은 21일 미국 CNN 방송 보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내부를 확인해 봤는데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라며 김정은이가 다시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섭정체제에 들어갔다 지성호 당선인은 뉴스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가 심장이 안 좋다 심혈관 문제인데 현재 통치를 못하고 있으며 누가 섭정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여정일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지성호 당선인은 전했습니다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으로 후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는 김정은이의 리설주 부인 리설주는 딸이 두 명이고 또 김정은의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여인에게는 일곱 살짜리 아들 한 명과 딸이 있다며 리설주는 공식 처이지만 아들이 없으니 후계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우려가 있어 예전부터 리설주와 김정은이의 또 다른 여인들끼리의 기싸움이 사실상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쓰러진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김정일이가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그러니까 2008년도 이때 이야기입니다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것보다 지금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김정은이는 어떻게 병사로 이미 운명이 점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 이후에 김정은에게 벌어들던 수많은 벌크 캐스트들이 고갈되어가고 있으며 한마디로 당 자금이 해마다 마르고 있으며 또한 우한 폐렴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얼마나 중국하고의 교류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달러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정권이 되고 남북 관계는 아주 얼음장이죠 김정은에게는 바로 이러한 외부적 작용들이 이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김정은이는 과움 과움 다음에 술 담배 그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의 머리를 보면 굉장히 흰머리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하고 올해 이제 가만히 눈여겨보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여정이가 석정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여정의 석정 이야기는 외신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소식은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고 지금 북한 김정은이 심상치 않다 지성호 당선인이 김정은 중태가 맞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겁